자 16번. 자 우리 모든 물체의 운동역학은 이걸로 시작하죠. 알짜면 시간효과 공간위치호가. 이때 알짜면 시간효과 에피코라미 공간위치는 1운동의 정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제곱의 차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따 얘기할 거야. 그 다음 시간효과가 에피코라미인데 결국은 시간으로 묶은 물리랑 역학의 상상바라죠. 뭡니까? SMVT 가스도 정의. 이 문항은 SMVT 가스도 정의로 가는 겁니다. 자 위치 변화는 평균속도에 시간호파는 거. 또 가스도 정의. 자 이 가스도 정의는 항상 두 가지를 품고 있죠. 한 물체 운동의 경우에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같은 시간이라면 속도 변화량은 계속 같아야 되겠죠. 두 물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처럼 가스도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두 물체 속도 변화량은 같아야 하고. 이것도 써먹을 거야. 또 어느 시각이 간에 둘의 속도 차는 항상 어떻다? 일정합니다. 바로 무슨 의도로 보인다? 등속도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속도. VT랩을 생각해봐. 가속도 같은데 속도 차 항상 일정하잖아요. 등속도 보입니다. 이것도 여기 써먹는 겁니다. 자 이제 문항을 보니까요. Q를 지나는 순간 B를 가만히 놓았더니 표시가 돼요. 순간 가만히 놓았더니 여기다 씁시다. AB가 있으니까 0 이거였어. 그리고 이 상황의 순간속도 방향은 뒷면 윗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스몰 R에서 만난다. 그래 여기서 만난다네요. 그러면 움지는 자취를 꼭 그려주라 했었죠. 그래. 어 그래. 어떤 값이 나올 거고. A는 당연히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 이거 그려주세요. 이거야 이거. 오케이.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너무 위에까지 올렸네요.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설정을 해줬네요. 스몰 R의 속력은 B가 A의 3분의 4배다. 지금 아래에 쓴 것을 B로 하고 위에 쓴 것은 A로 가고 있는 겁니다. B가 A의 3분의 4배. A의 3분의 4배. 그럼 어떻게 쓸래? 여기다 4V. 3V. 아 이 순간에 바로 얘기 진행된다. 음. 음. 아 이때의 경과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S는 VT. T는 V분의 S 이거 얘기하잖아. 결국 0, 4V. 절반값 평균 속도 2V. 결국 2V분의 D다. 여러분 항상 이 근거 있는 사고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심플한 상황들. 그래. 경과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결국 둘은 가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0에서 4V의 변화를 보이는 동안 빈면 아래로 A도 4V의 변화를 보여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가수 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V가 됐대요. 아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V여야 4의 변화를 빈면 아래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순간에 A속도는 마이너스 V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또 하나 보였습니다. 어느 시각이 있건 간에 어느 순간이건 속도차 일정하다고 했었죠. 자 봐요. 이때 어 A보다 B가 V 더 커. 근데 여기 뭐였어요? 정지라고 해놨잖아요. 어 A보다 B가 V 더 커. 이거보다 V 더 커. V 플러스가 된 값이야. 마이너스 V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유연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기록해야죠. 속력이 얼마가 될 때입니까? 제로가 될 때입니다. 이때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거리가 B는 이제 어딘가 내려왔겠죠. 이 둘 셋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 A가 B를 보니까 자기는 정지에 또 우기는 거야. 속도차? 속도차 얼마예요? V죠? V 꽝 하고 부딪히는 거야. 얼마만에? 이 시간 동안에. 오케이? V 꽝 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이제 이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최고점 올라간 순간이니까 부딪힌 건 아니야. 그래서 자 A가 보는 상황으로 봅시다. 봐요. A 입장으로 뭐 B 입장으로 보면 이제 V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A 입장으로 보면 B가 V로 달려올 거야. 달려올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실제로 어치면에 대해서 제로가 되는 때까지니까 이것도 또 가스도 정의입니다. 4V의 변화 중에 V의 변화예요. 아 그럼 시간은 얼마? 4분의 1배경과 얘기하죠. 어? 이거에 4분의 1배경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T일 때 처음 T를 0으로 하고 이때에 B가 어느 정도 달려들었을 거란 말이다. 그때 남은 이 거리.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위에 주황색으로 있는 것은 A에 대한 B의 상대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얼마를 더 달려와야 되니? 4분의 3T를 더 달려와야 돼. 얼마로? V로. 그래서 결국 이 값의 4분의 3T니까 어때? 8V분의 3D. V로 8V분의 3D를 더 달려와야 자기와 만나. 답 나왔네. 그래서 얼마다? 8분의 3D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지 4번의 정답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